2 여보세요 목사님 너무 이른 시간이죠? 쉬고 계신데 아하 오늘은 또 일정이 어떻게 되십니까? 어떻게 아침은 간단하게 드셨습니까? 아 그렇죠 지금 보통 아저음으로 드시잖아요 건강식품 아 잠잠잠잠잠잠 못 눌러갖고요 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핸드폰을 이게 그 안드레드폰이 그 뭐지? 마지막 통화하고 이렇게 저기다 놓잖아요 이제 통화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 화면이 켜져 있으면은 그 통화할 때 완벽하게 안 놔두면 이게 클릭이 되더라고요 화면에 여러 사람이 떠 있으니까 아 이게 이게 좀 무한해요 이게 새벽 밤늦게 통화 움직이다 보니까 놓을 때 잘못하면 클릭이 되더라고 아 이게 되게 무한하지 화면에 한 열 개 몇 명이 나오나?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몇 명이 가끔 한 번씩 실수할 때가 있어요 아이고 요즘에 요즘 뭐 이대리 그 무슨 뭐 약인 것 같아요 뭐 아이고 아이고